오늘의 운세 2019년 9월 20일 기회년 계유월 경신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는 계유월에 속해 있어요. 계유월은 경금이 10일 지나갔고 신금이 10일 저희는 지금 이 기간 안에 있습니다. 네, 신금이 이 유금 속에 진기, 본기, 본기라고 할 수 있죠. 음, 본기라는 것은 정기라고도 하고요. 어쨌든 이 기운이 세게 영향을 미치는 분들은 이번 달 들어서 좀 강한 일들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작을 하기 전에 항상 안내를 드립니다만 이 영상 아래쪽에 두 가지 링크가 있습니다. 만세력을 는 방법, 그리고 자신의 10가지 청간지지 중에서 본인의 일간을 찾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링크 꼭 미리 봐주시고 와주십시오. 그렇게 보시고 와야만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이해가 조금은 가실 겁니다. 자, 그러면 감목부터 시작을 할 텐데 그 전에 지금 보시면 전체적인 에너지를 한번 느껴볼까요? 뒤에는 제가 적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항상 있지요. 그리고 경신이잖아요. 오늘 들어온 날이 경신이에요. 얼마나 셉니까? 경신이라고 하는 기둥 자체가. 음, 경신의 신은 원숭이 신이고 이 안에도, 이 원숭이라는 글자 안에도 사실은 경금이 있거든요. 네, 경금이 있단 말입니다. 이 지장관 속에 경금이 있고 여기는 이제 개요월 속에 있었던 경금이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 금의 기운이 굉장히 활발하지요. 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에너지가 굉장히 세다 하는 것을 한번 내일 느껴보실 겁니다. 자, 그럼 감목분들 시작을 해볼까요? 감목이고요. 갑일간분들은 평관이 절지에 앉은 날입니다. 회사 이직 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갑일간분들은 작게는 흔드는 변화이기 때문에 편관이 절지에 앉은 날이기 때문에 부서 이동, 지사 이동, 또는 언급했던 회사 자체의 이동, 합병을 당하는 운도 있어요. 그런 것이 결정이 나거나 통보를 받을 수가 있고 혹은 본인 개인적으로도 이동운이 강하게 들어온 하루이기 때문에 구직 사이트에서 이력서를 내자마자 음, 면접이 잡힌다거나 연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고요. 을목 보겠습니다. 을목일간분들은 정관이 태지에 앉은 날이고요. 본인이 맡은 일에 대해서 오늘 좀 주의가 필요해요. 자칫하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떠넘길 수가 있고 다른 직원들에게 짐이 되기 쉬운 하루입니다.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무책임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병화분들 볼까요? 병화일가는 편재가 정지에 앉은 날인데요. 이 편재라는 것은 육신으로 보면은 친아버지, 그리고 남자분들에게는 부인, 그리고 여자분들에게는 시어머니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아버지, 부인, 시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질 수가 있어서 병원 방문이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건강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부인, 시어머니입니다. 혹은 이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거꾸로 간호를 한다거나 혹은 그 사람들은 어려워서 이 아버지, 부인, 시어머니께서 다른 사람들을 케어해 주시는, 돌봐 주셔야 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텍스트에는 제가 카페에 적지 않았지만 오늘 금전원이 좀 다운되실 거예요. 돈 나갈 일은 있는데 돈 들어올 일이 별로 없습니다. 힘내십시오. 자, 정화 보겠습니다. 정화 일관분들은 정제가 목욕지에 앉은 날입니다. 무슨 말이냐. 금전이 좀 마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아무 문제 없어요. 정화분들이 오늘 볼 때 정말 아무 문제 없고 뭔가 이것저것 욕심이 많아서 그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 그렇게 좀 화려한 싱글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결혼하신 정화분들도 이 사주 운세를 보실 거고 결혼을 하지 않은 싱글분들도 계실 텐데 남들이 볼 때 나는 정말 이것저것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정작 속을 깠을 때 질속이 없고 외로워지는 운입니다. 오늘 하루 정화분들은 외롭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사정을 알 수 없지만 외롭고 속사정은 보이는 것과는 정말 정반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힘내십시오. 자, 이제 정화 끝냈고 묻어볼까요? 묻어분들은 식신이 병지에 앉은 날이 경신일입니다. 식신이 병지에 앉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이나 사업적인 부분에서 본인의 직업적인 한계가 많이 느껴질 수 있는 하루입니다. 본인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지금 있는 포지션, 지금 있는 직군 이런 직군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조직, 그런 회사에서 마음이 완전히 떠날 수 있는 날이에요. 본인한테만 일이 몰아쳐지고 본인이 무슨 멀티 완벽한 철인도 아닌데 모든 것을 정말 본인한테 다 일이 몰리는 몰빵이 되는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 수 있는 그런 하루입니다. 최근에 운세도 모터 분들이 많이 힘들 수 있는 쪽으로 기울어졌었거든요. 이게 힘든 것도 어느 정도 힘들어야 사실 감당이 돼요. 이걸 도와주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특히 이제 가을이 깊어 갈수록 본인이 머리를 쓰셔야 되는 일들만 정말 산재되어 있는 거죠. 쌓여 있어요. 일이 일이 진짜 표현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풀가동 하셔야 돼요. 야근은 기본이고요. 집에 가서도 심지어 밤을 새서 일을 해도 끝이 안 나는 그리고 이게 사실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세 명, 네 명씩 일을 해야 되는 건데 혼자서 꼬역꼬역 해내니까 체할 수 있어요. 표현을 드리자면 모터 분들 건강관리 진짜 잘하셔야 되고요. 좀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은 입에 뭐가 막 나고 대상포진 같은 것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디션 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힘내십시오. 자 이제 기토 보겠습니다. 기토 분들은 경신이 상관이 지금 튀어 올랐어요. 상관이 목욕지에 앉은 날이고요. 좀 세죠. 상관 자체가 튀어나왔으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합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외부에도 아무렇지 않은 척 나 괜찮은 척 포장을 할 수 있는 하루예요. 그래서 힘든 부분을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을 하시고 막 저기 욕설하고 나의 어떤 있는 거 없는 거 가시를 다 드러내라는 얘기는 아니고 힘들면 힘들다고 표현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주변과 그 아픔 그 힘든 거 같이 나누시면 주변에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지금 기토 분들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인복이 원래 적은 분들인데 인복이 들어와 있어요. 나의 힘든 거 안쓰러운 거 다 그 사람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목욕지다 보니까 상관이 목욕지라는 것은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속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척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힘내시고요. 오늘 힘내라는 말 참 많이 하네요. 제가 운세 영상 하면서 이제 경금 보겠습니다. 경금일관 분들은 비견이 걸록지 앉은 날입니다. 같은 글자죠. 경, 경이잖아요. 비견은 친한 사람들 범주라고 그랬어요. 한솥밥 먹는 사람들 가족, 친구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의 아주 관목할 만한 일적인 능력이 빛을 발하게 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신나게 일하실 것 같습니다. 자,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일관 분들은 경신일이 겁재가 제왕지에 앉은 날이고요. 동업자나 같은 회의실에서 어떤 동료 직원들이 아주 그냥 무식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모든 일들은 그렇죠. 협의하고 함께 하시는 게 사실 일이잖아요. 모여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회사나 사업장 자체가. 그런데 그냥 혼자서 불도져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식한 추진력을 펼치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본인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동업자나 같이 일하는 직원이 그렇다고요. 어쨌든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될 건지. 자, 임수. 임수분들은 편인이 장생지에 앉은 날이고요. 뭔가 새로운 일 새로운 학업을 본인이 탐색을 하시게 되는 하루가 될 겁니다. 새로운 브랜드를 개척을 해야 한다거나 새로운 시장, 새로운 나라, 새로운 국가, 새로운 사업. 또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기존의 어떤 학업을 방향을 틀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학업을 찾게 되실 거예요. 해외로 눈을 돌려보신다거나 교환학생 혹은 워킹얼리데이 같은 것을 찾을 수 있는 유학도 포함이 되겠네요. 새로운 학업, 새로운 업무 이런 것들을 찾게 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개수인데요. 개수분들은 오늘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좀 암울한데 학업이 잠깐 중단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나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학업이 잠깐 끊기거나 중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하루가 되고요. 또 직장인이나 사업가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끊깁니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힘든 하루가 되실 것 같습니다. 거래를 취급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업가나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멈춰 있어요. 끊겨 있습니다. 일의 흐름 자체가 네 오늘 힘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제가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오늘은 힘드시지 않나 합니다. 왜냐하면 금 기운이 굉장히 세고 금이라는 것은 좋게 작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부 신약하신 분들께는 어떻게 보면 칼질을 하는 형태가 되겠죠. 에너지 자체가 이렇게 또 일간별 운세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개인과의 동절기 시작해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개인과의는 맨투맨 수업을 오프라인으로 합니다. 온라인은 없습니다. 맨투맨이기 때문에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형식의 첨삭 수업이 위주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밴드나 카페로 오셔서 혹은 제 개인적인 메신저로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신청하실 때 바로 문자 없이 통화를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 굉장히 실례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문자나 카톡 주십시오. 제가 전화드립니다. 가격 확인 꼭 해주시고요. 전화상담은 1시간에 7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2시간에 7만원입니다. 5번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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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짜리 5번짜리